토론형 프로젝트 수업과 논술형 절대평가 체제인 아이비, 즉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을 부산교육청이 내년에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두환 기자입니다. 아이비, 즉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은 스위스의 본부가 있는 비영리교육재단인 국제바칼로레아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토론형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하고 서술형과 논술형의 절대평가 시험을 치게 됩니다. 기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두 시간 동안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명제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해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교육청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라며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년간 중학교 2곳, 초등학교 5곳을 연구학교로 정하고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어 오는 2027년까지 발전시키고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겁니다. 도입 이유로 내세우는 점은 논술형 평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채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이비어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채점 시스템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이비 인증 학교가 되기 위해선 모든 교사가 공식 연수에 참여해야 하지만 부산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 게다가 가뜩이나 일선 교사들이 각종 교육과 행정업무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비 교육을 위한 또 다른 연수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현재의 공립학교 시스템에 적용하기는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아이비 교육이 도입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고 문제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증 후보 학교부터는 아이비 본부에 해마다 120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토론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거라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비를. 그랬을 때는 예산에 낭비가 올 것 같고요. 교육청은 아이비가 160여 개 나라 5천여 개 학교에서 시행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과정이라며 앞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하고 이미 아이비를 도입한 대구 제주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